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ELB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웹 서버가 있고, 미들웨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아웃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한번 스케일 아웃을 일단 해볼게요. 자, 두 대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각각의 인스턴스를 ELB에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사용자가 우리의 서비스에 글을 씁니다. 즉, 데이터를 전송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는 이렇게 EAB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컴퓨터1으로 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컴퓨터1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웹 서버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사용자가 글을 작성했더니 그 사람이 작성한 글은 ELB에 의해서 컴퓨터2의 웹 서버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용자가 다음번에 접속했는데 그때는 ELB가 이 밑에 있는 컴퓨터로 사용자를 연결시켜서 이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력한 정보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왜요? 이 사람이 작성한 데이터는 현재 여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인스턴스는 이렇게 스케일아웃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수업에서 EAB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업에서 살펴본 내용은 웹 서버만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해서 EAB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사용자가 등록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적인, 바뀌지 않는 HTML 파일 또는 PHP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쪽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해도 똑같은 화면, 이쪽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해도 동일한 화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스케일아웃을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고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 예를 들면 글일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일 수도 있고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자에 의해서 업로드 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스케일아웃을 했다가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이 스케일아웃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해 안 가시면 앞에 있는 수업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스케일아웃을 해야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컴퓨터로 빼서 그 별도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하면 글을 쓰면 또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파일은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eaba에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글이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글을 작성해도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즉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글이 저장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ab가 어느 쪽에 있는 웹서버로 사용자를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를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화면을 볼 일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eab를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을 실제 실습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은 일단은 eab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복잡한 상황까지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부하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시스템을 부하분산 할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이 수업을 또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잘 생각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신 다음에 부하분산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뒤에서 이 r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을 다룰 거거든요. 그때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분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는 그때 살펴보겠습니다.